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봉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학평 보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부터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35번부터 45번까지 후반부입니다. 근데 제가 매번 해설강의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해설강의이지 해석강의, 지문 분석강의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있어서 해설만을 딱 제공하는 그 정도로만 해석을 제공해드리고 전문을 다 해석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설강의로 잘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이 11월 학평 내용이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학평 강좌가 다 따로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내신 담당하시는 영어 분들께서. 이제 그런 학평 강의에서 저 같은 경우는 6강짜리로 거의 한강당 60, 70분에 육박하는 강의 6강으로 몰아치는 그런 자세한 분석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요. 내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강의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두둥탑.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관한 문장을 찾을 때는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까지 딱 읽고 소재와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서 내가 금방 읽었던 소재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있나를 찾아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As far back as the 17th century. 자, 17세기만큼 과거에, 한참 과거에 Hair had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 in Africa. 아이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소재. 머리카락은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됐죠?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중요성. 많은 아프리카 문화들은 봤대요. 머리를. 뭐로 봤어? C, A, S, B. A를 B라고 여기다. 자, 아프리카 문화에서는요. 머리를. Center of Control, Communication and Identity in the Body. 대박이네. 신체에 있어서의 통제. 신체에 있어서의 소통. 신체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중심지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통제와, 그러니까 신체에 있어서 통제와 소통과 정체성에 있어서의 중심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괜찮지? 지금 여기까지는. Hair was regarded as a source of power. 자, 머리카락은 여겨졌습니다. 뭐라고요? A source of power. 힘의 원천이다 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어떤 힘의 원천? That personified the individual. 자, personify 하게 되면은 인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인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힘의 원천이라고 여겨졌으며 그리고 또 머리카락은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For spiritual purposes or even to cast a spell. 영적인 목적 혹은 심지어 cast a spell 하게 되면 마법을 걸다, 주문을 걸다죠. 주문을 걸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그러네, 지금 이 1번 문장도 이 머리카락이 영적인 어떤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죠. 그쵸? 심지어 우리가 주문을 걸고 마법을 걸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사용되기도 했다. 뭐 그런 거 알죠? 뭐 털도사 이런 건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주문 걸고 하잖아. 그치? 그게 이제 그냥 진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네. 머리카락이 어떤 진짜 영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만화도 있었나 보네요. 자,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of the body. 여기서 since는 때문에죠. 머리카락이 rest on. 놓여있었다 이거야. 어디예요? 신체의 가장 높은 지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자체는 what a means. 아이고, 민에다가 S 붙으면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수단. 머리카락은 수단이었어요. 뭐 하기 위한 수단이요? To communicate with divine spirits. 하하. 자, divine spirits. 신의 영혼이니까 신령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령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으며.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was treated in ways. 방식으로 대우되어졌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자, 어떤 방식으로 that were thought to bring good luck or protect against evil 이니까. 뭐 행운을 가져다주는 혹은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여겨졌다 이거야. 머리카락이. 그럼 이것도 맞죠? 머리카락이 갖는 영적 중요성. 똑같습니다. 계속 2번까지 그냥 다 맞아요. 3번. People had the opportunity to socialize. 자, 사람들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회예요? 소셜라이즈하게 되면 사회화하다. 또는 사람들과 사귀다예요. 그러니까 친분을 쌌다. 그러면 사회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답니다. 뭐 하는 동안에? While styling each other's hair. 서로서로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는, 머리 손질을 해주는 그런 동안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회화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The shared tradition of hair. 그 머리카락의 공유된 전통은 was passed down. 아래로, 후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3번은 어때요? 머리카락의 영적 중요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의 머리카락을 손질을 주면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사교를 맺고, 이런 얘기잖아. 따라서 얘는 머리카락의 영적 중요성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일단 3번이라고 보고, 4번에서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머리카락의 영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자, according to authors, 삐리끼리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따르면 Communication from the gods and spirits. 자, 소통입니다. 신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소통은 생각되어졌다, 이거야. 뭐 한다고 생각되어졌어요? To path through the hair. 와, 머리카락을 통과해가지고 To get to the soul. 영혼에 도달한다. 라고 했대요. 그럼 이것도 맞네. 그쵸? 신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통이 머리카락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영혼에 도달한다. 이것도 맞네. 머리카락이 갖는 영적인 중요성. 4번 맞은 걸 확인하자마자 정답은 3번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오케이. 문제 하나 끝났어요. 5번 문장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장들이 갖는 어떤 하나하나 의미 있잖아.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해석을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은 학평 변형 강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아멘